네, 이제는 말한다 2탄 윤건영 편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방송은 윤건영 의원이 피치 못할 일정 때문에 하루 앞당겨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푸셔야 그러겠습니다. 재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와 같은 그런 모드로 이야기를 한 번 진행해 보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개봉박도만 하고 얘기 안 하신 게 있어요. 펜스는 왜 김여장을 만난가, 극력거렸는가?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만나게 한 이유가 뭐였냐. 일종의 전문용으로 따지면 간보기, 영어로 하면 아이스브레이킹.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양쪽이 좀 만나서 서로 수인사라도 나눠봐라. 서로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이런 걸 좀 봐봐라. 라고 해서 두 가지 일정을 준비했었어요. 그때? 네, 크게는. 2월 9일이 평창 아마 개막식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2월 9일 날 개막식과 관련한 사전 리셉션, 만찬,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만나보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다음 날인 2월 10일 날 별도 공간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작정하고 만나면 주산하자. 회담처럼 만나자. 그런데 그 전에 개막식에 자리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리 배치했죠. 자리 배치로 보면 펜스가 앞줄에 있고 왼쪽 뒤쪽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김영남 위원장하고. 자리도 일부러 그렇게 배치던 거 아니에요? 일단 펜스는 가급적 떨어져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렇게 요구까지 해봤어요? 네, 미측은. 쉽게 말해서 겸상하기 싫다는 느낌.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게 해달라. 그런데 부채자는 한 줄 뒤에.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호스트니까 저희를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을 최대한 배려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나름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는 했죠. 그런데 눈길도 안 맞추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진을 보시면 아는데 펜스 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 사진 아주 인상적인 사진인데 당시까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한 장의 사진을 꼽으라면 그 사진인데요. 한마디로 냉랭했다. 맞아요. 단일팀이 입장하는데 펜스는 박수도 안 쳤을걸요. 그랬나요? 그건 첨단한 얘기네요. 그 사진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요? 네. 오, 그 정도였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평창 개막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8시에 리셉션을 한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은 늦게 왔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지각을 해버렸어요. 이를 부럽니까? 아니요? 의도적 지각. 본인 스스로 인정해요. 회고록에서 난 의도적으로 지각했다. 왜?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늦은 건데? 한 2, 30분을 늦어버렸죠. 늦게 온 거죠. 그러면서 김영남과 김여정 부부장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거부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 사이니까 김여정, 김명남 두 사람이 먼저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건 아베도 똑같이 느껴요. 일본 총리도. 아베는 왜? 같은 느낌 아닐까요? 눈치 딱 채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펜스랑 같이 느껴왔어요. 이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최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사실. 개최국에서 주최하는 만찬가, 리셉션이면 그 시간에 와줘야 되는데. 저기들이 푸틴도 아니고 푸탄이야. 만년 지각생이라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펜스 부통령은 원래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아주 강경 보습하죠,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선치더라도 아베까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랬어요, 그때는. 아, 뭐 갑자기 이제 그 투들 이런 게 생각이 났죠. 네. 아무튼. 아, 아베까지 그랬다. 네, 네, 네. 그럼 아무튼 펜스가 2, 30분 늦게 왔는데 그 늦게 왔던 그 시점에 김영남, 김여정 두 사람은 만찬장이 있었습니까? 네, 네. 리셉션장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아니, 서로 만나질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촬영하는 공간에서 사진 찍고 들어가서 만찬같이 하는 건데 아베는 아예 늦게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감사 말씀하시고 바흐 위원장의 축사가 있고 이 와중에 들어와서 악수만 하고 바로 빠져버렸어요. 아, 그냥 자리를 앉지 않고. 말 그대로 전문형으로 도장 찍고 그냥 바로 빠졌구나. 그렇죠. 악수만 할 때 빠지면서도 김영남, 김여정과는 악수를 안 했어요. 이야, 심했다. 아베도 혹시 안 했다. 아베는 늦게 와서 앉기는 앉았어요, 만찬장에. 김여정, 김영남 두 사람하고 악수는 했어요? 악수, 아베 솔직히 관심 밖이어서 그것도 안 챙겨봤는데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됐고. 의도적인 무시였고. 그다음 날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건데 사전에 저희가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일행을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하기로. 그랬어요? 네. 장소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하자. 왜냐하면 미측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경호 문제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호가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청와대죠. 청와대죠. 우리가 책임져줄게. 경호는 책임져줄게.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의 손녀인 김여정과 미국 부통령이 만나서 회담한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죠. 난리.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다 집중할 거고 그런데 우리 내도 난리지 않겠습니까? 울브라이트의 평양방문이나 조명록의 워싱턴 반모보다 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상춘제를 우리가 내줄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집을 내줄게. 여기 와서 회담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미스테리인데 펜스의 회고록에 보면 북한에서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시간 전에. 그런데 북측은 미국이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서로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펜스 부통령이 국내 평창올림픽 축하사절단으로 와서 뭘 하셨냐고 하면 천안함 기념관을 가요. 그리고 메시지를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센 메시지를 던져요. 오셔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것도 거부한 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만나기로 해놓고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의도적으로 저 양반들이 나를 만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합의해준 것 자체가 일종의 감정적 줄다리기를 위해서 했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춘제에서의 2월 10일 날 김여정과 펜스의 펜스 부통령의 회담은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 간보기로 북미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한번 만나보셔라라는 선한 의도와 취지였거든요. 그게 남북관계에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사되지는 못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으니까 대반전인 거잖아요. 사실 1, 2차 북미정상회담은 저희가 따로 빼서 얘기를 해야 돼요. 워낙 역사적인 대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조금만 이어가면 우리가 주선을 해서 양쪽에 회담하기로 했으면 깰 때도 우리 주선자에게 이러저러해서 못합니다라고 우리 쪽에 통보를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로 북미 관계도 마쿠 협상 같은 게 있었어요. 만나자마자라는 게 있었고. 우리 채널 우리 중계 말고 마쿠 채널이 있었다. 네. 마쿠도 있었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북한에 유엔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뉴욕 채널이라고 하는 거. 뉴욕 소위 말하는 뉴욕 채널이죠. 미국에 나가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쿠 채널도 있고 했던 거여서 그걸 우리한테 중계했대 안 했다라는 건 사실은 그다음 문제고. 저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본질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구체적 성과 없이 모양만 만드는 듯한 이런 만남 자체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강경 보수파로서 북한과 한자리에 서서 박수치고 악수하고 하는 모습이 미국 국내 정치에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게 우선이었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불구 대천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같은 한 나를 지이고는 못 산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북한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이거였다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저는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북미 정상인도 바텀업 방식으로 만약에 갔다 오면 성사 절대 안 됐습니까?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텀업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꽂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잖아요. 순서 기다리잖아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번호표 중에 몇 번째나 되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네. 한참 밀리지 않겠습니까? 지금만으로도 보더라도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일 거고. 두 번째가 중국 문제일 거고. 또 이란 문제도 있어요. 세 번째가 이란 문제일 거고. 돌고 돌아서 아시아로 넘어오면. 그냥 북한 문제는 그냥 현상관리죠. 그렇죠. 북한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게 일본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국무송에 가면 일본 담당하는 직원 숫자와 한국 담당하는 직원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차이 날까요? 많아요?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서너 배 차이 납니다. 네. 진짜? 네. 구성토로 차이가 나요? 네. 우리가 세 명이면 일본은 거기 곱하기 3,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심리적 GA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건 심령 순서대로 역시 말씀이시고. 동급으로 취급 안 한다 이거잖아요. 미국으로. 미국 국.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익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은 일본의 국익을 우선할까 한국의 국익을 우선할까 어떠세요? 일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동북아의 질서를 일본이 대신 관리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이 시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잖아요. 한반도의 운전대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막히면 설령 그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갈 뿐이다. 그렇네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그냥 뭔가 진착시킬 의지가 없었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게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죠. 이건 말은 잘 지어내요. 전략적 인내. 인내면 인내지 무슨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는 그냥 관심 끄겠다 이 얘기지. 그렇죠. 관리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번호표를 빨리 뽑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상황을 좀 바꿔놔야. 맞아요. 미국이 관심 끌게. 그 번호표를 빨리 뽑는 것이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안 푸신 얘기 마저 여쭤볼 게 있는데 특사단의 이론으로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관련 언급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는 그때 안 푸셨거든요. 여기서 밝혀주시죠. 주한미군 부분은 북한의 최고 지도부들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또는 김일성 주석 때부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이 전해지긴 했어요. 실제로 지난번 특사단 방문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저의 뇌피셜로 보면 동북아의 균형추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도. 또 중국도 의식해야 되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먹히나 미국에게 먹히나 양쪽이 다 안 먹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관계 북한과 중국의 관계라는 게 무슨 혈맹관계 이런 식으로 북한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아닙니다. 혈맹관계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는 혈맹관계이나 속으로는 얼마나. 그러니까 속으로.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맨날 식량 지원 받고 큰일 있을 때마다 뒤에서 툭툭 간습이나 하고. 갑질한다 이렇게 보는 거. 저희가 밤에 북한 일꾼들하고 술 한 잔 하다 보면 중국 욕 많이 해요. 그래요.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엄청 깝니다. 그래요. 간부라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70년 동안 그렇게 당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든든한 뒷배다. 배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경은 뭡니까. 그만큼 간섭하고 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도 보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야만의 진주에 있음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서 우리는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의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어떤 훈련이나 전략자선 전개는 되게 싫어하는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의 일종의 반대 명분이 되기도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경계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단속용인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둘 다입니다. 실제로 경계가 되는 것도 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 전략자산들이 운용되면 속속들이 보니까요. 그리고 무섭죠.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 실질적인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한 북한 인민을 결속시키는 외부의 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또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제가 지금 따로 뺐어요. 나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뺐던 거고. 우리가 몇 가지 남북관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가 타미플로 지원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이때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됐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가 남북관계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중에 하나가 이 타미플로 지원 문제입니다.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지원 못했대 이런 얘기가 그때 돌았었는데. 일단 타미플로가 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독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알 것 같은데. 그럴까요? 결핵약이잖아요. 결핵약. 그런데 북한은 결핵이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많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나 국제의료단체들이 북한의 타미플로를 지원을 하는 것이 왕왕 있어 왔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에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타미플로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한미가 합의를 합니다.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좋다. 왜냐하면 이거 의료품이잖아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당연히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D-Day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1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보자. 우리가 줄게. 그래서 북한이네도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트럭에다 싣고 판문점으로 가는데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냐? 유엔사한테 걸렸어요. 미국 정부가 오케인데 유엔사가 왜 났어요? 유엔사는 대북 제재 품목에 트럭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타미플로 자체는 대북 제재 품목이 허용됐지만 제재를 해제해 줬지만 트럭은 해제해 주지 않았다. 그럼 풍선에 실어 달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트럭 우리 다시 가져올 거야. 이거 말이 되니? 라고 했는데 연합사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3일 동안 판문점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중플레이 한 겁니까? 이중플레이라기보다는 일단 그전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진행자께서 형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좀 융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평소 아니까 제가 융통을 해드릴게요. 내일 봅시다. 내일 어디서 커피 전문점에서 봐요. 제가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안 나가버린 거예요. 열받죠. 차라리 거절을 하든지. 그다음 날 또 나오라고 했어요. 또 보자. 또 안 나갔어요. 다급한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 타미플로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참고로 타미플로는 결행 얘기 아니라 독감. 그래서 그 본질은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약속을 미측이 안 지키네. 미국이. 북한은 그렇게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타미플로라는 치료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종종 지원을 해왔던 건데 갑자기 왜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건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하고 같이 협상할 카운트 파트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을 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편 아쉬웠던 건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조치로서 그때는 저희가 연합사라든지 유엔을 통해서 트럭의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몇 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트럭 갔다 다시 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저한테 만약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지게꾼을 동원할 것 같아요. 지게라로도 실어 날리겠다. 만약 리어커에 실어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겠죠.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리어커는 전자부품 들어간 것도 없잖아요. 지게를 보참으로 쥐든 리어커로 싣든 해서 보내놨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북관계라도 그렇게 뚫어놨더러야 이게 북미 관계에 조금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 좋아 유엔사지만 사실은 저거잖아요. 주한미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아니 니네 정부가 오케이 한 거야. 비건도 오케이 했으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야기했죠. 그때 유엔사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유엔에서 대북 제재 품목으로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유엔의 도장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도장만은 몇 주가 걸린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사실은. 이게 그러면 그때 유엔사 뒤에 비건 라임을 대북 강경파가 입김을 넣었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네피셜로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 그런 가능성은. 그리고 어려웠던 게 또 하나 있죠. 양묘장 사업. 양묘장 사업도 대단히 인상적인 사업인데 양묘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북한의 산림물 녹화산림을 지원하는 겁니다. 묘목 적어요. 묘목을 지원하는 거죠.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대단히 관심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모든 걸 다 베어버리고 뗄감으로 쓰고. 말 그대로 촉은 목피로 협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민둥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2018년에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승용차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육로로 많이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민둥산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산림 지원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산림 지원이라는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더 나가면 이산화탄소 발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CO2 발생권. 이걸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득을 볼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산림 지원 사업이 정부로 봐서도 손해보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합의해놓고 이 문제를 나무를 보내는 게 무슨 대북 제재겠습니까? 그렇죠. 군사용으로 쓰일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심는 데 필요한 자재가 대북 제재에 걸린다라고 해서. 삽 이런 것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가량 끌었습니다. 이걸 푸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존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호미가 얼마나 유행인기인데. 호미가 무슨 무기로 어떻게 전용이 돼요? 제가 더 희한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남북철도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남북철도협력이라는 건 남쪽의 철도와 북쪽의 철도를 연결해서 물류운송에 있어서의 나름의 기회를 갖자라는 거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철도에 대한 대체적인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조사는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가외로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중국은 북한에다 철길을 다 깔아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기반 시세를 깔아놓은 건 자기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사해보자라고 해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가는데 문제는 단위는 철길을 조사를 하려면 철도가 다녀야 되는데 운행하는 기름이 즉 중유가 대북 제재 품목이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녀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푸는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야 참 진짜 유엔 제재가 어마어마하군요. 맞습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 다른데요. 물론 이런 대북 유엔 제재를 자초한 건 북한 핵실험이고 미사일 개발입니다. 원인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북한 스스로 자초한 게 크죠.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남북 교류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틀 지우고 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는 한반도 운전자 좋은데 유엔 제재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 어떤 약간 비관적인 주장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진보개혁그룹에서 이야기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왜 만들었냐라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좀 잊혀진 뉴스이긴 합니다만 당시 비건 부장관이 와서 만들었던 게 한미 워킹그룹이죠. 미국의 국무부하고 우리 외교부가 주 라인이 돼서 하자라는 거였고 진보개혁블록에서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왜 받니? 라고 했는데 당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촘촘한 유엔 대북 제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유엔 대북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면 유엔을 좀 움직일 수 있다. 사실상 유엔을 움직이는 게 미국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피해가 보겠는데 워낙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이걸 피하는 건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통해서는 설득하는 거고 이 설득을 통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보자. 이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기회로 삼아서 예컨대 외교부, 국방부, 산림지원 같은 경우는 산림청, 철도는 국토부 이런 다양한 부서끼리 각각 미측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통로를 단일화하자. 창구를 단일화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비건 얘기하니까 비건 따로 만나보신 적 있어요? 만났죠. 그래요? 비건은 이른바 비즈니스맨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건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었는데요. 2018년에 제가 청와대 했을 때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청와대 상황실장인 윤건영을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죠. 콕 찍어서? 네. 왜? 그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대한민국 건국일에 처음 있는 일일거든요. 왜? 만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만나요? 왜 만나자고 온 거예요? 만났더니 아마 이거는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2018년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4월에 판문점회담, 5월에도 판문점 2차회담, 9월에 평양회담, 1, 2, 3차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쭉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북미관계는 6월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되게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미측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들이 딴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아, 딴짓 하나 보려고? 네. 미국을 빼고 남북 간에 너무 사이가 좋은데 요새? 네? 1년에 정상이 되면 세 번씩이나 열리네? 예를 들어서 뒤에서 너무 쿵짝이 잘 만나 보니까 뒤에서 딴짓 하는 거 아니야? 네. 번갈아 가면서도 하기도 하고 백두산도 가고. 맞아요. 박두현. 백두산 간 얘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백두산도 가고 오만클 다 하네? 비핵화 선언도 하네?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 모르게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감시 자원에서.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게 하나는 그래도 우리랑 우리 통제권 내에서 가야지. 컨트롤 범위 내에서 가야 되라고 하는 압박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 대북 특사부터 해가지고. 거의 북한을 전담에서 핸들링했던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비건이 당시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끼쳤던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건 상당히 컸다고 해요? 컸죠. 컸죠. 볼튼이라는 사람보다? 볼튼이 이제 고춧가루고. 쉽게 말하면. 비건은. 그나마 비건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있죠.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나름의 의지도 있고. 비건은 제가 마지막에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도 미국을 방문해서 비건 무장가 만났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때도. 니네 왜 그때 왜 그랬니?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당신이니까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제가 평가도 해줬는데. 비건 입장에서는 나름 기여가 있죠. 그리고 그때 청와대 서별관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지금 서별관이라 그러면 전혀 모르실 텐데. 분수대 쪽에 보면 청와대 분수대 쪽에 보면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회의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대 서별관 회의가 때 문제가 됐던. 맞습니다. 서별관. 옛날 야사를 좀 이야기하면 거기가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하기 좋은. 그래요? 음주가 전용 공간인가요? 그랬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7, 8십 년 데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기 힘들었으니까. 그렇지. 7, 8년. 그때는 궁정동 안이었나? 맞습니다. 궁정동에 안가가 여럿이 있었는데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서별관을. 그런 썰이 있어요. 아무튼. 서별관이 만들어진 썰은 그런 썰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그래서 만들었다? 네. 이거는 완전 내피셜이고요. 공수증이 아니고. 어쨌든 서별관에서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죠. 쉽게 말해서 취조 이런 건 너무 심하고 취재 차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좋게 말해서 취재인 거고. 어쨌든 비건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취지의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건 비건부 장관한테 이야기한 건 양발론을 이야기했어요. 양발은 또 뭐예요? 양발. 한반도가 잘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 발은 한미동맹이다. 한쪽 발은 남북관계다. 어느 쪽 한쪽 발로는 오래 못 간다. 절대. 띰뛰기를 하더라도 한쪽 발로 어떻게 뛰어가는지 10m밖에 못 간다.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양발이 서로 앞서서서니 뒤서서니 하면서 가야 된다. 이걸 믿어라. 우리가 절대 따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몸뚱아리다. 남북관계.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설득을 시켰는데 제 앞에서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모르죠. 제가 기억이 많지. 비건이라는 사람이 서울에만 오면 닭할국수니까 그걸 꼭 먹었다는 그 사람 맞죠? 네. 광화문. 광화문에 있는 닭 한마리지. 그걸 되게 사랑했다라는. 네. 맛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공격적으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죠?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의 뭐랄까 한국 친화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연출이었는지. 저는 처음에 그런 거 했더니 매번 올 때마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생각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본격적으로 짚어야 되는 북미정상회담 있잖아요. 사실은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인식 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어떤 계기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가. 사실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비건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비건은 그 과정에서는 등장을 오버랩되죠. 좀 오버랩되고? 네. 초기에 초기부터 관여는 돼 있었기 때문에 비건이라는 인물은 당시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폼페이오는? 폼페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폼페이오도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못 만나고도 왔거든요. 여담인데 미국 국무장관이 갔는데 정상을 못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못 만난 적이 있었나?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건 대단히 그거 한 거죠. 사례를 찾기 힘든 거죠. 예를 들면. 부장관 심지어 차관복급이 가도 다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폼페오 비건, 볼턴 이런 분들은 주요한 액터들이었죠. 당시로. 사실 중요한 것들이 지금 북미정상회담 지금 남아있죠. 그다음에 우리 윤건영 의원과의 1차 어떤 특수단 방북은 얘기했지만 2차 특수단 방북은 얘기 안 했고 거기다가 지금 평양정상회담 얘기 안 했거든요. 평양정상회담은 사실은 그러니까 집화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약간 격가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 그때 레드벨벳이 공연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레드벨벳이 가게 되냐. 그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사회를 그때. 레드벨벳은 서현양인가? 네. 4월 달에 갔어요. 레드벨벳, 걸그룹 레드벨벳은 이제. 평양정상회담 때는 아니고. 네. 4월 달에 봄이 온다라는 공연에, 평양 공연에 갔죠. 그거는 제가 처음 이 자리, 지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세상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레드벨벳이 가게 된 건 제가 아는 걸그룹이 레드벨벳밖에 없었어요. 그게 주인공이 지금 우연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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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벨벳밖에 몰랐다고? 걸그룹, 제가 생각한 건 평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공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걸그룹이? 왜? 새로운 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는 걸그룹이 레드벨벳밖에 없었다고? 레드벨벳이었는데 때마침 당시 레드벨벳이 불렀, 팀 이름이 레드잖아요. 에이, 진짜? 진짜요. 팀 이름이 레드벨벳, 레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른 노래가 빨간맛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제가 레드벨벳의 빨간말이라는 게 제 인상이 남아 있었던 거죠, 메리에. 그래서 당시에 그 섭외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레드벨벳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알아봐달라. 아, 의원님 아이디어였어요? 네. 여기서 진실만 말하기로 약속을 하고 레드벨벳 멤버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저 사실 멤버를 잘 몰랐어요. 뭐, 레드벨벳이 없게 몰랐다면서요. 레드벨벳의 빨간맛이라는 제목만 제 인상이 남았고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건 평양에 가서 레드벨벳 공연을 하는데 평양 시민들 반응을 볼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총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백지영의 총맞은. 그러면 알아요, 저런 노래. 그 노래는 제가 잘 알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죠. 왜? 평양 시민들한테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가사 자체가 평양 시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총맞은 것처럼. 그렇지. 그것도 제가 부탁을 했죠. 백지영 씨의 총맞은 것처럼 해달라. 그리고 레드벨벳의 빨간맛을 해달라. 저는 그게 탁현민 비서관 작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 두 가지에 대한 주문은. 아이디어를 의원님이 내셨구나. 반응이 어땠는데 그래서 평양 시민들의 반응이. 어쩅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평양 시민들의 반응은 누가 공연을 하더라도 반응은 못 표정합니다. 아, 원래? 네. 원래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왜 또 그러면 남한 문화에 젖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보이부 친구들이 삼삼오오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 시민들이 열광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전 속으로 저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최고의 걸그룹이구나라는 걸 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아마 언제 때인지 모르는데 서현 양이 소녀시대의 서현 양이 사회를 봤잖아요. 왜 서현 양을 비교한 거였어요? 잘 보시지 않아요? 아니, 저희가 사회자를 따로 소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그분은 노래도 되고 사회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배했어요. 왜 그렇게 입력이 되셨을까? 우리 의원님 머리에. 그냥 좋아했구나. 아니요. 진실하고 다릅니다. 진실하고 다릅니까? 좋아했던 걸그룹 멤버는 따로 있다? 저 걸그룹 솔직히 잘 몰라요. 레드벨벳. 요즘은 좀 아는데. 그런데 레드 들어있고 빨간맛 들어있어서 골랐던 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진심으로 북에 우리 예술단이 가면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이 예술단 공연을 통해서 뭔가 파장을 만들자. 당신네들이 10년 동안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잖아요. 북한 김정은 체제가. 2008년 이후로 문을 걸어져 안 걷지 않습니까? 12, 13년 만에 가는 것이니 어떻게든지 뚫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총 맞은 것처럼 레드벨벳, 빨간맛 이런 게 있었죠. 그렇군요. 평소 되게 궁금해서. 좀 풀렸네. 그런데 풀렸는데 이런 건가 싶은 얘기를 들었는데 알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로 북미정상회담 맞으면 비서를 한 번 할까요? 네. 그러시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평양정상회담도 나중에 좀 해야 되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밤 12시에 찾아오는 여기까지. 밤 12시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도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